4명 중에서 더 세게 쳤어요 우와 기가 막혔죠? 오케이 자 아까는 아쉬워서 없었지만 다시 한번 쉐리 댄스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시니까 자 저희 SWD 쉐리 댄스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중에서 나는 끼가 조금 있다 나 여기서 춤 한 분 추고 스트레스 풀고 싶다 있으신가요? 이 무대 쉽지 않아요 구하기 쉽지 않아요 이 무대 아 그거 아세요? 여기서 춤을 추면 우리보다 조회수가 높아 그거 맞긴 해 그 기회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그 기회 그렇긴 해 아 이따 소주 한잔 하자 아무것도 없나요 오케이 아 이게 이상하게 이런 날이 있어 여기 나오는 순간 바로 유튜버 데뷔합니다 여기 나오는 순간 바로 유튜버 데뷔합니다 여기 나오세요 없으신가요?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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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